지금 둘 다 사이가 뒤집기 흘러갖고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. 힘들고 요즘에 둘께 연락을 했었는데 너무 늦어서 지금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상황이 뭐 그런가요. 예 많이 해가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막 굴구 질이잖아요. 막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. 이게 아니에요. 아가 대답을 안 해. 어떡해. 아가야. 어떡하지. 네. 되게 대답을 하네요? 응. 양하. 아하. 아니다. 그게 재밌어요. 진짜 그냥 이렇게 못해. 너무 작아. 어, 뭐 맞으신다. 다리 같은데? 어, 빠지진 않는다. 꽉 꼈다, 아주. 아, 근데 이게 다 씻을 것 같아. 다 씻을 것 같아. 꽉 꼈인가 보다. 아, 보니까 미칠 것 같아. 얘 뭐 좀 먹었어요? 줄 수가 없어요. 공중에 붕 떠 있어요, 얘가. 그래서 사료를 떨어뜨려 봤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다 먹어요. 어, 저기, 저기. 진아. 문도 못 떴어. 오, 몽독, 몽독. 몽독. 다 먹어요. 다리 보여, 다리. 어? 다리야, 다리. 더 자세해 보인다. 탯줄도 있어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저체온증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장기라든지 신진대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계속 무기철이고 이러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빠져나올 톤만 만들고서 그대로 줘야지 이게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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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새끼 잡았어 잡았어 쟤미 잡았다 어... 어... 달려주셨어 대충 얘 엄마 젖을 먹는 게 가장 큰 영양제고요.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. 먹으면 이제 괜찮아요. 저희는 주변에 막 돌길래 저 배는 뭐지.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젖고. 안 방법이 있어요. 어? 왜? 하얀 게 있는데? 하얀 게 있다고? 뭐야? 새끼라고? 야외에서 낯설 수도 있는데요. 낯타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놀고 오다가 그때 미끄러져서 그 사이에 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도착 including 엄마 화이팅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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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돌보겠습니다.